어서오세요 여기는 개발자리 그리고 저는 리오 입니다 오늘은 네 몇번째 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번째 이 스크럼 딘저를 만드는 오 일곱번째 인데요 길어 네 크리에이팅 더 에딧 뷰 입니다 내비게이션 앤 모델 프리젠트 그래서 인디 스튜토리어 여기 튜토리얼 에서는 유일 크레이란 뉴 뷰 컨테이닝 컨트롤 투 에리더 스크럼 우리는 새로운 뷰를 만드는데요 콘테이 컨트롤을 포함한 스크럼을 수정할 수 있는 컨트롤을 포함한 새로운 뷰를 만들겁니다 일단 유일 업데이트 디테일 뷰 그리고 디테일 뷰를 업데이트 하게 되겠죠 30분 짜리 오 짧지 않네요 하지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섹션 원 업데이터 데이터 모델 4 데이터 모델을 업데이트 합니다 비포 유 크리에 이따 에딧 뷰 에딧 뷰를 만들기 전에 크리에이터 뉴 데이터 타입 인사이트 데일리 스크럼 새로운 데이터 타입을 데일리 스크럼 에다가 만듭시다 데이터 왜 컨테인 오더 에디터브 퍼 퍼티 오브 데일리 스크럼 수정 가능한 뭐 그런 것들을 넣나 봅니다 좀 읽어보시고 데일리 스크럼 데일리 스크럼 모델이죠 네 이게 어 커맨드 영 누르면 이 왼쪽에 있는 것들을 네 요거 누르지 않고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최근에 배웠습니다 역시 단축키가 최고 니까 꼭 익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데일리 스크럼 에 디 파인 더 데이터 스트럭 철 인사이트 익스테이션 어 데일리 스크럼 네 데일리 스크럼 에 익스테이션 확장 을 우리가 이미 밑에 욕이 있었는데요 그거 말고 얘도 있고 그거 이외에 어 여기군요 4 스트럭트 데이터 이 부분을 가져가야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내어 어사이닝 디포트 펄 리우 투 어 워 프로파티 에스 4 기본 값을 넣어 줍니다 얘를 이렇게 음 왜 그러는 걸까요 보시죠 넣고 얘는 인데이션 맞춰 주고 그 밑에 설명이 있으니 꼭 읽어 보세요 if all properties have default values the compiler create an initializer that takes no argument 라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스텝 3 add computed data property that return data will the daily scrum property value 요거죠 요거 뭐에요 이 밑에 생기는 스텝 3 네 이 친구 컴퓨티드 데이터 프로퍼티 이거를 연산 연산 프로퍼티라고 하죠 연산 프로퍼티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 녀석은 이 데이터를 반환해 주는 녀석을 만들 겁니다 요렇게 이런 기법들 왜 이렇게 하는지를 이해하시고 아, 얘네를 언제 어떻게 쓸 수 있겠다.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dailyscrum.data 하면 이 부분의 데이터를 넣어주는 거겠죠. 위에 title.attendis. 어쨌든 이따가 보시죠. 네, 섹션 2. add an edit view for scrum details. 네, edit 뷰를 추가할 건데요. scrum의 디테일을 조정하기 위해서 추가할 겁니다. in this section, you will create the edit view and add controls for modifying the title and length of the scrum. 그래서 scrum의 어떤 값들을 조정하는 이런 컨트롤들을 가진 뷰를 만들 거예요. create a new swiftui view file name detail edit view detail edit view라는 새로운 뷰를 하나 만들어주시고요. 뷰니까 여기서 new file swiftui detail edit view 만들기 그러면 똑같이 나오죠. hello word 나오고 step 2. add state property for data 이렇게 데이터 넣고 step 3. replace the text view do with in a form and adder section with meeting for header 텍스트 지우고 이거를 넣어 달랍니다. 얍! 얍! 여러분 꼭! 꼭 여러분 타이핑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빨리 나가더라도 화면을 일시정지하고 꼭 타이핑을 해주세요. 많이 타이핑을 할수록 실력이 더 빨리 늘기 때문에 꼭 타이핑을 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건 제가 다치면 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복사를 하는 거니까 왜 너는 복사하고 우리는 치라고 하냐 라고 하시는 분들은 복사하시죠. 근데 실력이 빨리 늘고 싶으신 분들은 꼭 직접 다 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텍스트 필드 추가를 해줍니다. inside section add a text field for the meeting title 미팅 제목을 위한 텍스트 필드를 하나 넣고 add on hstack and slider 오 이렇게 hstack과 슬라이더를 넣어줍니다. 하나씩 스크럼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는 컨트롤들을 추가하는 거죠. step 6 add spacer and text to display meeting length 그 다음에 길이를 표현할 수 있는 슬라이더 밑에 들어가는 거죠. 얍 이렇게 오 이렇게 데이터를 저희가 여기서 가져왔죠. 가보시면 넣었잖아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주입한 거죠. next you will add another section to form to display the scrum attendee 다음에는 이 scrum에 참가하는 사람들을 보여줄 부분 섹션을 만들 겁니다. section 3 display attendees in the edit view 그래서 어텐디들을 보여줄 수 있는 섹션 만들기 스텝 1 이렇게 위에서부터 해야 돼 add a second 섹션 with an attendee 헤더 attendee 라는 헤더를 가진 섹션을 하나 추가합니다. 하나 저는 한 칸 더 뛸게요. 이게 구별이 잘 되니까 그리고 접어놓겠습니다. 스텝 2 add a for each view and display each attendee in a text view 반복문을 쓰죠. 반복문을 써서 섹션 안에 반복문을 써가지고 참가자 전원을 다 불러다가 이름을 넣어줍니다. 근데 왜 attendee 이름이 없죠? 아마도 네 비어있기 때문에 없겠죠. 여기처럼 이런게 들어있다면 보일 겁니다. 데이터를 나중에 받아오겠죠. 스텝 3 add an ondelete modifier to remove attendees from the scrum 데이터 자 ondelete 를 추가해주세요. 왜냐면 우리는 지울 수 있기 때문이죠. 이거 잘 기억해주세요. 이 폼을 쓸 때 이 ondelete 많이 씁니다. 이렇게 어프로 스와이프 해가지고 삭제하는 거죠. 스텝 4 add state property name new attendee name 새로운 attendee 를 받을 수 있는 변수를 하나 추가합니다. 스텝 5 버튼이 필요하겠죠.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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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스텝 6 add a button with an empty action and image label 그리고 버튼 하나 추가해주세요. 아직 무슨 짓을 하는 녀석이라고는 정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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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면 되겠죠. 직관적이어서 좋네요. 스텝 7 add an animation block that create a new attendee. 애니메이션까지 넣어줍니다. 으흠흠 하 이거 사채 아니야? 네. 버튼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와아 하면은 버튼의 액션에는 비어있지만 with in an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과 함께 추가가 될 겁니다. set new attendee name to an empty string inside 애니메이션 block 그리고 비워주는 거죠. 네. 여기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치고 버튼을 누르면 슉 남고 빈 new attendee 가 생기는 거죠. 예쁘네요. 슉 네. 좋아요. 스텝 나인 어 스텝 나인 디세이블 버튼 if new attendee name is empty 어 이거 너무 좋아요. 네. 버튼이 빈칸으로 돼있을 때 활성화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이 버튼을 디세이블 해줍니다. 언제 new attendee name is empty 비어있다면 비활성화 오 활성화 비활성화 너무 좋죠. 이런 사소한 것들이 사용자들에게 참 편리함을 줍니다. 섹션 4 add accessibility modifier 빠트릴 수 없죠. 네. 어디죠 이거? 디테일 에디티 디테일뷰 맞죠? 아 닫아놨네요. length 아래에 얘는 length야. 오 하지만 length 라고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accessibility value를 몇 minutes 몇 minutes 라고 나올 수 있도록 네. 이 슬라이더 슬라이더 네. 요거죠. 요것만큼 나올 수 있도록 읽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음 텍스트에 요거죠. minutes와 얘와 똑같은 녀석이 여기 들어갔네요. 이것처럼 읽힐 수 있게 스텝 2 하이더 텍스트 뷰 폼 억세스빌리티 오 얘는 숨겨주나 봅니다. 네. 스페이스 아래에 있는 이 녀석 네. 억세스빌리티를 슬라이더에 달아주고 그 다음에 이 텍스트 녀석은 닫아주어서 이게 움직일 때마다 변하고 걔가 읽힐 수 있도록 좋네요. 섬세하네요. add on accessibility label to the image 이미지에도 accessibility 를 달아줍니다. 그리고 설명은 요런 습관이 들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UI를 다 만들고 이 UI가 이 사람의 관점 뭐 잘 안 보이는 사람의 관점에서 이렇게 뭐라고 들리면 좋을까 라고 한 번 더 고민하고 만들면 네. 더 많은 사람에게 앱이 전달될 수 있어 보여서 좋아요. replay 슉 아 present the edit view 이제 edit 뷰가 보여야 하는 거죠. detail 뷰로 가볼까요? detail 뷰 가보면 네. 여기서 여기서 이제 수정을 해야죠. step 1 in detail view add on state property is presenting is presenting edit view 우리가 모다를 보여줘야 할지 말지를 알려주는 녀석입니다. 이 이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항상 고민이거든요. is presenting edit view 저도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is presenting edit view step 2 add a shit modifier on list 그래서 navigation title 아래에다가 넣는 거죠. 얘가 true 일때 detail edit 뷰를 보여줘. 우리가 만들었던 수정하는 그걸 보여줘. OK 그리고 툴바 를 추가해야죠. 여기다가 짠 다시 맞추고 자 이 edit 버튼을 누르면 얘가 false 에서 true 가 되면서 보일 겁니다. 슉 오우 좋아요. 좋아요. step 4 step 4 네 step 4 embedded detailed view in navigation view 흠흠 뭐가 다를까요 한번 해볼까요 얍 넣고 edit 버튼 눌러볼까요 네 뭐가 달라졌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아 navigation title 요걸 달아줄 수 있군요 navigation 뷰에다가 넣으면 이것 때문 인가 봅니다 오우 자 이거 없이 이러면 그냥 하지만 navigation title 달면 짜잔 디테일 같이 달립니다 you need the toolbar to offer different action 툴바를 주는 이유는 다른 액션을 주기 위해서 해서 step 6 액션을 add on 툴바버튼 that indicate to the user that they are canceling the change 맞아요 그냥 잘못 눌러서 실행될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툴바를 추가해서 그들이 취소할 수 있게 해야죠 캔슬 이렇게 전 왜 이걸 몰랐을까요 좋네요 step 7 add on 툴바버튼 that indicate to the user that they are saving change 툴바 하나 더 주는 거죠 저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꼭 따라 쳐보시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도 꼭 확인해 주세요 placement 캔슬 플레이스먼 컨포메 액션 투 던 캔슬 이렇게 입니다 네 빌드 런 앱 투 컨폼 델 디에디 뷰 어피에 이렇게 나옵니다 5분 짜리를 17분 에디 네 데이터가 저장이 되지 않네요 유어레딧 뷰 이슌 컴플리트 벗 디앱 캐나 세입 체인시 거의 다 완성됐지만 데이터를 저장하지는 못합니다 자 다음에 이 저장하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check your understanding 얘를 한번 체크해 보시죠 How do you initialize slider view that let the user pick only the value 5.0, 10.0, 15.0, 20.0 스텝은 5 시작은 5 부터 벗 맥스는 20 스텝은 5, 5 부터 20 어 이거일 것 같은데요 아 예스 5 부터 20까지 5 단위로 네에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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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디 버튼을 어떻게 달 수 있는가 음 음 아 버튼 2 프리젠트 4 이렇게 되어 있고 일단은 점 쉿 이 맞고 이스프리 센티드 에 뭐 더 더 들어있네 그 다음에 예와 이는 뭐가 다른 거죠 아 바인딩이 되어 있어야죠 짜잔 넥스트, which code snippet remove an element from the name array 허허, remove, on delete에, on delete에 indices, name remove, offset, 예로 하지 않았나요 아까 네 보시면 on delete, indices, remove, offset, 그쵸? 아무리 네 아무리 저와 같이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직접 이 코드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꼭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따라 쳐야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고 그 다음에 이해도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detail edit 뷰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next 이 다음에는 passing data with bindings binding에서 데이터 넘기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detail 뷰에서 보이는 요 정보가 여기에서 변경이 이렇게 되고 더운 했을 때 여기에 정보들이 슉 바뀌는 것들 일 것 같아요 이해 되셨나요? 안 되셨어도 천천히 다시 한번 처음부터 보시고요 멈춰서 꼭 다 타이핑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